G.M. 쇠보레가 13일 현지시간 룰라인을 통해 2021 트래버스 트래버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했다. G.M. 쇠보레는 신형 트래버스는 4호 태후의 영감을 받은 새로운 전면부 그릴, 상하로 분리된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및 테일라이트, 신형 휠 디자인 등 4가지 변화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G.M. 또 차량 내부에는 신형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무선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탑재했으며, 대기반에는 커다란 센터 스크린이 장착됐다. G.M. 운전자 보조 기능의 경우 긴급자동제동 시스템, 차선이탈경고, 차선이탈방지보조 시스템 등 표준 제공 사량이 대폭 늘어났으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높은 트림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G.M. 파워트레인은 이전과 동일한 3.6m V6 엔지닉 9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뤄 최고 출력 310마력 최대 토크 36. G.M. 7kg M의 성능을 발휘한다. G.M. 2021 트래버스는 올해 말 판매가 시작되며,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전 모델 대비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G.M. 외신들은 이전 모델 대비 공격적인 디자인과 넓은 공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G.M. 3.6m V6 엔지닉 9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뤄 수 있다. G.M. 1 G.M. 1 G.M. 1 G.M. 2 G.M. 2